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초대 가수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씩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 사의 길로 왔기 때문에 비를 조금 덜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 올 때 사의 길로 가보세요 그러면 비가 덜 맞습니다 비를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김은지 가수님 네 이름도 이쁘죠 네 이름도 이쁘지만 노래를 완전 그대로 국어사전처럼 배워서 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김은지 가수님은 제일 첫 곡이 도련님입니다 도련님 두 번째가 언제 벌써 네 세 번째가 울어라 열풍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은지 멋진 가수님의 도련님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예 도련님 도련님 한양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두지 않네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밤 도련님께 고백하네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고백하네요 도련님 평양가신 우리 도련님 불러도 대답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나 무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한 내용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춘향이를 놔두고 도련님 짝사랑하다가 그거 죽일 년이네 도련님 우리 도련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복잡한 삼각관계가 되는 건데 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곡 언제 벌써 예 음악을 가볍시다 주제예요 아멘 사랑 어머니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에 참 다룬 부산은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네 알기 바빠 가는 새해 모르고 살아봤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백원의 암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의 암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옥의 암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아는 세월 맞을 수 없는 지년에 적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사랑하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김윤지 가수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노래 부를 때가 됐나 저희도 가끔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언제 벌써 노래가 왔는지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는 언제 벌써 라는 노래가 가슴에 와 닿는 나이죠 나이죠 근데 우리 김은지 가수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리 갑을 하신 겁니다 네 봐주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울어라 열풍아 네 세 번째 보입니다 네 울어라 열풍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바느님을 보수고 그는 내 맘에 고무구가 가려진다 기막힌 내 사랑을 우라라야 하여 바느님을 우라라야 하여 우라라야 하여 우라라야 하여 우라라야 하여 은 preach 아쉬움에 느끼면서 하염없이 헤매던 사랑하듯 고봄 가라지니 기 막힌 내 사랑 고봄 가라지니 고고봄 가라지니 고고봄 가라지니 고고봄 가라지니 고고봄가 겨윙 여기